자, 그럼 어디 한번 당첨자를 발표해볼까요? 저도 기대가 됩니다. 갑니다! 하나, 둘, 셋, 짠! 자, 꽃들! 오잉! 귀여워! 어구, 귀요미! 아구, 밟으면 안 되지! 그 도착이 어디서 어디요? 아이고, 좋아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꽃돌이는 배고파 구독자 1만명 돌파 기념 토끼 달력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오늘이 바로 그 당첨자 발표날이에요. 영상을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제가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늦게 업로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.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얼렁 촬영 마치고 편집해서 올려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당첨자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 진행했을 때 총 5분께 달력을 드리기로 했는데요. 5분 중에 딱 한 분은 가장 많은 좋아요수를 받은 분께 드리기로 했었죠.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좋아요수를 받으신 분을 보니까 규리님께서 19개 구독, 좋아요수를 받으셔서 규리님은 일단 한 분은 당첨이 된 것으로 목록으로 따로 이렇게 빼놓고 이제 남은 4분을 랜덤으로 추첨해 보려고 합니다. 음 절대로 주작 같은 거 아니고요. 지금부터 쭉 한번 당첨자를 발표를 해볼 텐데요. 이 당첨자를 랜덤으로 뽑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저번처럼 구독자 3천명대 이벤트처럼 그렇게 당첨자를 뽑아오려고 합니다. 여기 보시면 솔방울림부터 이렇게 쭉 밑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전부 다 목록을 집어넣었고요.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참가자 수가 총 175명이었어요. 175명 중에서 딱 4분을 뽑아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당첨자가 어떤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당첨되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도 구독자 이벤트는 꾸준히 할 거니까요. 자 그럼 어디 한번 당첨자를 발표해 볼까요? 저도 기대가 됩니다. 갑니다. 하나 둘 셋 짠 오 축하드려요. D-A-L-H-A 달하님 그리고 유아님 도노님 그리고 홀로님 이렇게 총 4분께서 당첨되셨습니다.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셔야 돼요. 이 영상 업로드한 거에 댓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주소를 받기 위한 메일을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. 댓글로 이메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구독자 1만 명 달성할 수 있었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이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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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